국민께 죄송. 지금 화면에 김건희 여사의 모습과 함께 국민께 죄송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오늘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 변호인이 한 매체에 나와서 뭔가 설명을 합니다. 검찰 조사 당시, 최근에서도 조사 당시에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다. 이걸 일단 설명을 합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영 부인님이 지금까지 국민들한테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신 적이 없으셨는데 수사를 받기 전에 조서에는 기재가 되지 않았지만 권사님들에게도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서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들여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습니다. 심려를 끼쳐들어서 국민께 죄송하다. 이렇게 검찰 조사 때 얘기를 하고 조사에 임했다. 이 설명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봅시다. 이게 핵심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이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기 전에 동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들여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말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라는 설명이 변호인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변호인이 얘기했으니까 저 사실을 밝힌 거죠, 지금요. 소중력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사과 입장인데 약간 간접적이긴 하네요. 옛날에 선거 때 제가 방송에서 계속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하면 이게 또 더 수사하자고 그러고 인정하니까. 그러면 이게 더 커지니까. 이렇게 제가 방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 제가 오늘 자꾸 반성을 하는데. 또 반성하십니까, 지금? 계속 깊이 성찰해보니 그때 진심으로 사과하고 돌파하는 게 더 나았겠다. 문자 논란도 있었잖아요. 말을 번복을 하시는데 사과하시면서 번복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찰해보고 들어보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김근혜 여사도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사 때도 굳이 저렇게 사과 안 하셔야 되는데. 아마 이게 조사 때 간접적이지만 사과를 하셨고요. 언젠가는 이게 클리어하게 되면 또 직접 대국민 사과도 한 번에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정말 수사는 강도 있게 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원석 총장이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질문과 문답을, 내용을 보면 알잖아요. 따라서 너무 자꾸 장수만 가지고 지협적인 거 가지고 자꾸 성역특협보다는 내용을 보고 판단하자. 저는 봅니다. 김상일 변호사께서는 견우인이 밝힌 검찰 조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국민께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걸 설명이 오늘 나왔거든요.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걸 왜 검사 앞에서 하죠? 검사한테 죄송한 건가요? 국민들한테 죄송한 거 아닌가요? 그럼 국민들한테 해야죠. 국민들한테 하지도 않고 검사한테 죄송하다고 얘기한 걸 가지고. 물론 그 앞에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서. 심려를 끼쳐서. 또 있었죠. 그렇지만 정말 죄송한 사람에게 사과를 하는 게 사과죠. 국민들이 저걸 듣고 그냥 그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해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 또한 또 특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편하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력자가 편하면 권력이 없는 국민들이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권력자들은 그 권력을 굉장히 불편하게 써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림에 있어서 권력을 누림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성실하셔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편리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지금 하시고 계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신뢰가 무너지고 있고. 그다음에 특혜라는 자꾸 의구심이 쌓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 다른 검찰 조사 자체에서 최근에 약간 정치권에서도 공방 있고 논란처럼 비춰진. 제3의 장소에서 한 부분. 이런 걸 놓고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내놨네요. 들어보겠습니다. 조사 장소 같은 경우에는 보안이 유지되면서도 경호가 가능한 곳을 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3의 장소를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특혜를 주기 위한 그런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입니다. 지금 검사님들이 전화기를 갖다가 반납했다 해서 특혜 조사다, 항제 조사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이 가능하게 조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테러리스트가 보안이 새는 경우에는 거기에 폭판물을 설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나 영부인을 갖다가 대면할 때는 당연히 핸드폰을 갖다 반납을 해야 됩니다. 특혜를 줬다는 부분은 저는 사실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화면으로 좀 어떤 설명, 해명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죠. 지금까지 나왔던 게 논란이 됐던 게 제3의 장소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했잖아요. 이게 경호처 소속, 경호처가 관할하는 조속 청사인데 그거에 대한 변호의 설명은 보안과 경호를 위해서 불가피했다. 그리고 검찰 수사팀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잖아요. 이거 경호처에 제출한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 대면할 때는 반납하는 게 경호의 지침입니다. 그리고 특혜 논란 자체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 없지만 헌 정사 최초로 대면 조사를 받은 겁니다. 특혜의 비판이 가장 억울합니다. 이런 입장을 좀 내놨습니다. 용기호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 누구 변호사는 지금 조사 대상자의 변호인 입장에서 지금 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은 대통령 배우자, 신분만 계속 강조해요. 서로 부딪히죠. 정작 대통령 배우자로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은 거를 설명을 할 거였으면 대통령실에서 했어야죠. 그리고 최 무슨 변호사가 지금 7월 25일이잖아요. 오늘. 왜 이제 저 얘기를 하죠? 7월 20일에 조사는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날 바로 해야죠. 온 국민이 다 궁금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4차장을 전격 교체했을 때 이 원석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니 마니 이럴 수가 있니 없니 검찰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당했던 걸 그대로 하느냐라고 여론이 비등했던 게 뭐죠? 당시에 송경호 중앙지검장과 실제 수사팀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을 강변했다. 강변까지는 아니지만 개진했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전격 이창수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바꾼 다음에는 소환조사? 이제 택도 없어, 물 건너갔어 라는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방문조사나 저는 서면조사나 이건 비슷한 차원이었을 것이다. 소환조사라는 게 의미가 뭐죠? 지금 예를 들어서 이재명 현재 야당 대표나 그 배우자에 대해서 검찰은 흔히 말하는 포토라인에 세워서 그걸로 이미 국민에게, 온 국민에게 저 사람들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다 라는 식의 이미지를 덧씌우는데 여러 번 활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를 굳이 할 일은 아니다 하면 그거 좋습니다. 제쳐놓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걸 어떻게 사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 아까 제가 한동훈 대표 경선 과정에서의 그때도 저는 정말 뜨악 했던 건데요. 김건희 의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바로 사과하면 되는 거죠. 그걸 왜 한동훈이라는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가 사과를 할까요 말까요? 라는 의사타진을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걸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과 안 하고 넘어가 버렸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본인이 대면 조사든 소환 조사든 서면 조사든 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고 그거에 응할 거였으면 당연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메시지를 즉각 내놨어야죠. 저는 그걸로 가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준우 위원, 지금 변호인. 김건희 의사의 변호인이 내놓은 제3의 장소 등등과 관련된 어떤 해명성 설명이에요. 이거 좀 어떻게 들으시죠? 조사에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를 지금 우리가 빠뜨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전제가 뭐냐면 처벌 근거라든가 처벌 대상이 없는 조사예요. 이미 언론이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처벌 근거가 없어서 형사적 실의가 없다. 특히 명품백 관련된 논란. 그렇죠. 그런 논란이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형사적 실의가 없는 상태에서도 12시간 조사를 했고요. 또 변호인 입회하에서 조사를 했는데 그게 너무 어떤 장소에 대한 의미를 두기보다는 본인, 영부인이 처벌 근거도 아니고 대상선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단 예를 들어서 조사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는 좀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변호인이 대신 나서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과를 했다고 했는데 변호인이 하기보다는 영부인이 직접 어떤 공간이나 자리를 좀 잡아서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유성아 교수님과 한 말씀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대전제라는 말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죠. 대전제는 모든 걸 그 바탕 위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건 하나의 의견이에요. 의견. 지금 이게요. 뇌물과 관련된 거일 수도 있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도 지금 임기 중 불소추 특권 때문에 그런 거지 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전제가 만약에 실익이 없고 범죄도 아니고 범죄 대상자도 없다면 검찰은 그럼 왜 한 겁니까? 국민한테 보여주는 쇼를 위해서 한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대전제가 아닙니다. 유진우 위원님, 제가 한 3분씩 드릴게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미 법 쪽에서 많은 우세한 의견이죠. 처벌 근거가 부족하고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는 게 더 많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사한 거에 대해서 그걸 왜 조사했느냐 하는데 지금 국민 여론이 어쨌든 진상 또는 진실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조하는 건 영부인으로서는 나름 결단을 내린 거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오늘 많은 분들이 예상을 못했어요. 변화를 통해서 약간 검찰 수사 당시에 국민께서 죄송하다. 사과 입장을 냈다. 이런 게 설명이 나오고요. 여러 가지 설명이 추가되고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요. 여전히 지금 이른바 대검 대지검. 뭔가 지금 삐그덕거리고 입장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그러죠. 감찰 얘기 나왔지만 협조 못한다. 그러면 감찰 범위를 좀 줄여보겠다 이렇게까지 가서 약간 잠잠한 상태인데 여전히 남는 어떤 설명들. 아직 충분히 설명 안 된 게 있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화면을 해보시죠. 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 3시간 30분 후 보고한 이유. 그러니까 지금 20일이에요. 저녁에. 그러니까 앞서서는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사건 관련된 조사가 먼저 이뤄졌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오후 7시 40분에 명품백 논란과 관련돼서는 수사가 시작됐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장 등 지휘부의 조사 시작을 보고했다 그래요. 7시 30분. 40분 무렵이에요.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이거 지금 조사 중이라고 보고한 시점은 3시간 30분 정도가 지난 밤 11시를 넘긴 시간이요. 한 3시간여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이 사이가. 그러니까 본인이 보고를 받고 즉각적으로 검찰총장에게 이걸 알리지 왜 안 하는가. 사실은 도이치모토스 관련된 사건은 지휘권이 없으니까 뺐다는 설명이 있었죠. 그런데 명품백 관련된 건 지휘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왜 시간이 3시간 넘게 지체됐는가. 이게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지점인데. 이거 제가 소정 변호사와 김상현 분께 질문 좀 일부씩 드릴게요. 소정 변호사. 3시간의 공백. 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시간 동안 누군가하고 소통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냐라는 시각까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누가 이게 누구하고 3시간 반 동안 통화하겠습니까. 김근혜 사장님이 이미 수사받고 있고요. 그럼 이게 대통령하고 가겠습니까. 누구하고 가겠습니까. 저는 그것보다는요. 이게 보고라는 게 그냥 전화로 딱 받지 말자 전화 딱 하고. 이게 아니고요. 저도 이제 제가 검사생활을 해본 건 아닌데 들어보니까. 이게 구두로 보고는 하지만 또 이게 서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제 서류를 준비하고 만드는 데 시간이 좀 걸린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좀 걸린 거지. 이게 3시간 반을 의도적으로 했거나 그때는 좀 빨리 해도 이게 다른 장소로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 다른 데 보고하는 데서 3시간 반에 안 걸리잖아요. 결국에는 실무적으로 한번 이게 보고 서류를 작성하고 이런 걸 만드는 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린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이거 제가 짧게 드릴게요. 김상현 판원관은 어떻게 보세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그 자리에 갈 때 인사 패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실상에 발을 묶기 위한 그런 것 아니냐. 불신임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창수 중앙지검장은요. 굉장히 조심을 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처신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민한 거에 대해서 3시간 동안 본인만 알고 검찰총장이 안 했다. 그러면 그 인사 패싱을 인정하는 거죠. 나는 날 인사한 사람이 검찰총장이 아니니까 거기는 뭐 내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라는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3시간 동안 많은 오해를 낫게 만들었다. 지금 앵커께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걸 말씀하셨지만 민정수석실이 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쪽하고 긴밀하게 또 하고 대통령하고도 긴밀하게 한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생기게 하는 오해를 본인이 초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과 지금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약간 갈등. 잠잠해졌지만 약간 진행형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해드렸고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